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멸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SNS상으로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를 남겼고 실제로 회동도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SNS를 직접 제가 봤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 먼저 정진석 의원 SNS를 살펴보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의 공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의 공이 있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를 꼽는다면 윤석열이다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석권한 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힘이 공이 가장 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2020년 4월, 5월부터 공개적으로 고향 친구인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내가 다시 나설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비빔밥에 당근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권성동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였는데요. 당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윤석열과 당의 지지도는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준석은 운명 공동체다. 날선 비판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미에 달랐던 부분은 우리가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의원을 때리기 그만하라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본격적으로 힘 겨루기가 표면화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장재원 의원도 SNS에 쓴 것 같던데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네. 장재원 의원도 사실은 어제였죠. 그만하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고향 친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지키고 싶다. 네. 그럼 탈당해서 밖에 나가서 지금 캠프 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아마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 때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씨는 어쨌든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당 안에 있는 당대표를 흔드는 거잖아요. 네. 너 왜 그러냐고. 그런데 시간을 한번 돌려봅시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계속해서 폄하했습니다. 디스했어요. 의도적 깎아내린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후보가 지지위를 올라간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략적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빠졌고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역전하면서 최종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당 밖에 있는 1등 주자가 계속 1등 하면 국민의힘 후보고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체되거나. 그걸 당대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당으로 들어오라는 압박 플러스.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주자 지지율이 빠지면 우리 당 후보가 오른다. 그 당대표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진이라고 한 사람들이 당대표에게 지지나 박수는 보내지 못할 망정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지켜세우면서 당대표를 비난하면 그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뭐가 해당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난번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일어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만일 비슷한 4호선에 출신의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표 길들리기 수도 있고 계속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좀 많이 참았는데 오늘 바로 반격했잖아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가 그렇게 현역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애초에 캠프 내의 자원이 없어서 SNS나 대회소통은 거의 이준석 대표가 다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승리하고 울먹거리기도 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윤석열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그 표현을 당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죠. 문제는 이렇게 당대표 흔들기가 최고위원 회의에도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당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삼은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관찰 못 시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임기는 아직 1년 반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당대표 임기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당연히 스크래치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발하기 시작해서 양측이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져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지면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 정치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종으로 입당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반기문처럼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중진들이 과도한 대표 흔들기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정진석 의원이 소통하러 들어갈 때 중진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내가 대표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 부의장 선수입니다.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게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도 내가 너무 세게 발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데 바로 그런 건데 특히 권성동 의원은 고향 친구. 고향 친구가 대통령 되면 좋겠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보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윤석열 총장의 고향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을 붙인 고향이죠. 그럼 그걸 발판으로 해서 충청 대망론 늘 본인이 얘기했던 그러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 당대표를 때린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참을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월주 스님을 방문했다. 조문 갔다라고 하면서 이게 헤드라인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장로 최재형 불교식으로 합장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예전에 황교안 대표와는 좀 비교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최재형 원장의 행보가 이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또 와의 5%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내에 원래 있었던 유승민, 홍준표라는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후보에 버금가는 후보로 클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재형 원장이 월주 스님 조문 갔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여론조사 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판국에 특정 종교에 치우쳐진 이야기를 계속하면 대선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최 전 원장이 정치권에 오기 전에 감사원장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대권 도전을 하려면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되는데 특정 종교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이런 행보는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랑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 잠깐 마무리하자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원금 계좌를 연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지율 계속 답보 상태고 답보 상태인 이유는 본인의 말실수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원금 모금 그리고 몇 억이 모였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후원금이 글쎄요. 좀 빠른 시간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비후보 때는 25억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 계속 개인의 사비로 썼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그거 못 버팁니다. 당연히 후원금을 모금해야 되고 후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겠죠. 다만 여권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느리다 하면 윤 전 총장이 거품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오늘 모 언론사에서는 윤 캠프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언론은 취재가 나왔었죠. 캠프는 문이 잠기면 안 돼요. 당연하죠. 캠프가 문이 잠기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캠프가 문이 잠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캠프 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었는데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 출마할 때 선배들한테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사무실 차리면 정수기부터 설치해야 된다. 찾아오는 사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후보의 캠프가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싸움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거티브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3월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이낙연 의원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반대표를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무역위권이 없었고 찬성이 대다수였고 반대표가 두 표가 있었는데 한 표가 자민연의 김종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한 표가 누구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거티브가 과연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네거티브 자체는 경선이 과열되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과거 이동형의 촉 시간에 이낙연 캠프한테 조언을 드린 게 있는데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너무 고무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한 번도 이런 네거티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비 경선 기간에는. 그런데 받았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미지 자체가 치고 박고 뒹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런데 공격 들어올 때 어떻게 방황할 것이냐. 그것부터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데 막상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 2004년 3월 탄핵 공방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낙연 캠프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사실 이제 그 표는 무기명 표였기 때문에 그 표가 지금까지 보존돼서 개표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무기명이 두 편이니까. 그런데 한 명은 김종원 의원. 본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시 언론을 향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 일주일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 때 이낙연 후보는 노코멘트 했어요. 내가 반대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반대했다는 얘기는 누구부터 흘러나왔냐. 이낙연 측근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낙연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 안 했는데. 이 시점이 탄핵 일주일 뒤에 노코멘트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들. 큰일 났다. 탄핵 괜히 동참해서 다음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다 떨어지겠다. 그 역풍이 불 그 시점에 노코멘트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또 하나. 당시에 두 표잖아요. 반대가. 나도 반대했다는 표가 몇 표가 더 있었어요. 당시에?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도. 내가 반대했는데 한 분도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면 진식게임을 가면 갈수록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불리해진.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논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원장도 임명했고 윤석열 총장도 임명했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그분들을 왜 공격합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변명하고 또 이 자체에 끌려가는 게 인한 캠프제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니까는 이런 문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매조지를 지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적통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적통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와중에 정세균 의원은 여기 이제 슬그머니 같이 왔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노무현 탄핵을 막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에서 사실은 추미애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죠. 다만 정세균 후보는 정말 맞추 마지막까지 노무현 탄핵을 막은 사람이다. 영상이 거의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혼자만 여기 있어서 돋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8대 1 예비 경선 때 나머지 8명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다 때렸는데 그 과실은 이낙연 후보가 반 이재명의 좌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처음에 잘못 잡은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지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언론도 이낙연, 이재명의 싸움만, 내가 어떻게 싸움만 실어주지 정세균 후보가 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정세균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까지 이어지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 정동영 지지보임 공동대표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당신은 네거티브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정동영 전 의장도 열린 우리 당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대 통영이 당을 만든. 예를 들면 당시 이재명, 그때는 부대변인인가 그런 직책이었을 텐데 당시 이재명이 새누리당 사람을 지지했다든가. 그러면 이게 맞는 논리가 맞는데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후보 지지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하여튼 이거는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이낙연 캠프가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걸 공격 자료로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렇게 두드러 막고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당대표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후보들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지지율 여론조사 자체로만 보면 한쪽이 50% 이상 얻기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선 갈 거 아니에요? 결선이 한 5일 정도 될 겁니다. 만일 이 상태로 결선 가면 그 5일 동안 정말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패배한 쪽에서 특히 패배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쪽에서는 절대로 승리한 사람을 찍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부질이 얻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계속 네거티브를 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작년이었죠. 신천지 교단을 직접 방문하면서 강한 행정권한을 보여줬었는데 어젯밤입니다.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공무원 40명과 함께 유흥주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선 주자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 역시나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선고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고용이죠. 누가 봐도 선고용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그 단속 현장에 가지 않으면 단속이 안 돼. 그렇다면 행정이지만 본인이 안 가도 다 단속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갑니까? 본인이. 그래서 공무원은 40명이었는데 적발된 인원은 7명이었기 때문에 인원 사이에도 조금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 쇼하는 걸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또 정치의 역량 중 하나입니다. 다만 대선 후보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천지 쳐더라고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쇼라고 생각하면서 다 박수 쳤잖아요. 그때는 워낙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선, 누가 봐도 대선 주자인데 본인이 구태 안 가도 되는 데를 가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박수밖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선고용이었다는 빛발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25만 원 합의가 됐습니다. 여전히 고소득자는 제외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80% 얘기했다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전국민 주자 했다가 고소득층이 아니고 지금 초고소득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0% 정도는 빠질 겁니다. 10% 내지는 한 7, 8%? 9대1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봉 1억 5천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 7, 8% 꼭 빼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아동수당 지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 행정비용이 과연 분류하는 비용보다 큰 것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동 편호가가 말한 이런 논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동수당 줄 때도 초고소득 빼자 그래서 90%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0% 빼는 분류 작업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다 주자 해서 다 줬잖아요. 지금 와서 또 7, 8% 빼자는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유주기인 거지. 이거 뭐 소위 말하는 이건 이 손자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걸 예를 들었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25만 원 90% 이상한테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24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럼 전 국민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참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간직위는 국간을 지켜야겠습니다마는 정치 영역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가지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재부 공무원의 논리에 정치가 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많이 납득이 안 가고. 게다가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죠. 최고 구간은 거의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분들 번 돈의 절반 세금 낼 때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데 이런 데서는 배제시켜버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국민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번 남겼는데 그래서 그 위로의 대상에서 누군가를 제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정됐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이동의 축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